치아건강은 오복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연구치가 나오는 초등학교 때의 치아관리는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강서구가 지역 내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치아건강 꾸러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치아건강 꾸러미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구강교육 프로그램으로 구강교육 영상과 연계활동지, 관련 물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구강교육 영상인 소중한 치아건강 4가지 교육은 구강건강의 중요성, 올바른 싯솔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 시청을 한 후에 스티커 활동지를 통해 재학습을 할 수 있고 교육용 가글을 사용해 입속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연계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강서구 구강보건센터를 검색해 추가하면 영상뿐 아니라 구강교육에 대한 교육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강서구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